KBO링은 오직 티빙에서 두산은 새로운 외국인 타자 제러드 영 선수도 오늘 이제 선수단에 합류를 했고 어제 비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선발명단에는 빠졌지만 경기 후반에는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자 알드레드 건져 올렸고 일루토스 아웃입니다 변화곤 타격했습니다 중견수 쪽에 떴습니다 중견수 최원준이 잡고 생각을 하면서 쳐야 돼요 어 뒤로 빠졌습니다 3루까지 들어가는 이유찬 투투 자 빠른 공을 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떠갑니다 좌측 담장으로 넘어갑니다 선제투록 두산의 4번 타자 양석환 정말 좀 팀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캡틴이 만들어내는 이 선치점이 2점 홈런이었습니다 1회부터 먼저 2점을 뽑아내는 투산배였습니다 양석환의 선제투록 맞아요 떨어지는 공 승삼진 좌우의 움직임이 좋을 때보다 지금처럼 상하의 움직임이 좋을 때가 뒤집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던 최원주 선수 변화구에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루킹삼진아 본인이 갈고 지고 있는 이 변화구 구정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변화구를 걷어올렸습니다 높이 뜬 타구 2루수 뒤로 2루수가 잡아내면서 1윙 종료 허경민의 타구 투수 옆에 스치면서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지금도 역시 우타자입니다 김재호 선수가 24일 만에 1군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와 2루수가 따라갑니다 그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허경민 2루 도착 주자 2루 1루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2루에 있던 허경민 그리고 1루에 있던 김재호까지 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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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 2루타 김기현 못 치고 있는 팀을 만날 때가 더 무섭다 우리 만나서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자 포수 앞에 떨어졌고 1루로 헤드포스 슬라이딩 하지만 아웃입니다 계속해서 투앤투 그라운드볼 유격수 대시 자 주자가 걸렸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가 런다운에 걸립니다 3루 쪽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2윤차는 2루까지 갔습니다 낮게 꽂힙니다 루킹 삼진 찰로 2루 떨어지는 공 갖다 맞췄습니다 자 우익수와 1루수가 따라가는 위치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양석환 긴 채공시간에 안타 중간이 넓어 보입니다 자 1루 주자 스타트 타구는 투수가 일단 막아세웠고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수와 유격수 사이로 빠져나가는 안타 2루 주자 양석환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허경민 1타점적 시타 주사 암베어스 3회 초에도 득점 성공 이제 점수는 5대0입니다 오 잘 맞았어요 왼쪽으로 멀찍함 뒤 떠갑니다 좌측 좌익수 점프 캣스 소크라테스가 잡아냅니다 점프 타이밍 너무나 좋았고요 따라가면서 펜스가 뒤에 있을 때 1&2 변하고 맞춰냅니다 중견수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기아 타이거지 오늘 첫 안타 박찬호가 때려냈습니다 빠른 공 모서리에 꽂아넣는 곽빈 우리가 묻었다고 하죠 정말 묻은 바깥쪽에 하이전의 볼이 들어왔습니다 걷어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타구 오른쪽 오른쪽 탐작 넘어갑니다 자동차 직격 토론 홈런 소크라테스 저 자동차 지금 괜찮을까요? 창문이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코어 5대2 추격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지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수는 지금 홈런이 커리어 하위입니다 더워지면서 본인의 장타력이 살아나고요 자국 정확히 보이네요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아마 새 차로 주겠습니다 2&1 그라운드 볼 1호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한타 강승호 선수가 빠른 타고 내야를 뚫어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한타 1로 주자 강승호 멈추지 않고 3루까지 3루까지 갔습니다 바깥쪽 변하고 생삼진 에드레드 선수 오늘 4와 3분의 1이닝 던지고 5실점 주자 2명 남겨놓고 내려갑니다 2홀드 평균자 측점 4.55를 두깟 다 맞췄습니다 좌중가리 안타 끈쟁이 승부 끝에 결국은 허경민의 적시타 3루 주자 강승호가 홈으로 한점 탈하라는 두산배였습니다 스코어 6대2 빗맞았습니다 이타구 2루수 인필드 플라이 바깥쪽 살짝 빠져앉는 한준수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떠갑니다 큼지막한 타구 자 이타구가 단장 맞고 떨어졌습니다 단장을 맞고 떨어졌고 누상에 있던 2명의 주자 모두 홈에 들어옵니다 김기현의 2타점 적시 1루타 김기현이 또 한 번 인을 냅니다 오늘 4타점 바운드 김승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계속되는 5회 초 두산 공격 몸쪽 공 타격했습니다 오른쪽 안타 조수행의 적시타 2루 주자 김기현이 홈으로 이제는 9대2 7점 차 대타가 나왔습니다 제라드 0입니다 KBO 첫 타석 일단 조수행이 뜁니다 조수행 득점권 찬스를 제라드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즌 50포 도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소크라테스가 잡아냅니다 제라드 0의 KBO 리그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수빈은 이제 우익수 자리가 가장 익숙하다고 하는 제라드 0 선수고 자 선두 타자 벼두혁이 한타 치고 나갑니다 기아탈거진 높이 쏘아 올렸습니다 자 굉장히 높이 떴고 2루수가 잡겠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원아웃 박찬호의 타구 세터쪽 2루수가 잡아냅니다 자 베이스를 향해서 슬라이딩 아웃입니다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바운드볼입니다 볼렛으로 출루하는 소크라테스 주차 두 명이 됐습니다 현저하게 볼을 설정을 하고 투구를 해야 됩니다 스윙! 삼진! 찰로는 2루와 1루 세튼 포지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부담도 좀 될 겁니다 유격수 점켓! 좌차로! 멋지게 낚아챘습니다 저는 90%로 봤습니다 변하고 당겼고 유격수 옆을 뚫어냅니다 강승호의 한타 밀어보냅니다 오중간입니다 오중간 오중간 오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앞선 주자 강승호 3두를 돌아왔습니다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양석환의 1타점 2루타 오늘 4타수 4안타 양석환 김재환 잡아당겼습니다 일리건의 한타 자 김재환의 한타까지 나오면서 양석환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양석환이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세입 홈에서 세입 그사이에 김재환도 2루까지 갔습니다 점수는 11대2 아까의 양석환 선수는 공을 놓쳤네요 공을 놓치면서 세입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2루 공을 던져줬습니다 감각이 참 좋은거죠 아 그럼요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3루수 잡고 2루로 2루에서 포싸우 이닝이 종료됩니다 퀄리티 스타트의 요건도 완성하는 콱빛 6이닝 2실점으로 시즌 10승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2패 1심 3홀드 6.47의 평균자책점 오 완전히 빠집니다 볼넷입니다 땅볼 유격수 대시 김재호 잡아서 1루 1루에서 공 빠집니다 변우혁은 3도로 한준수는 2루로 그러면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라운드볼 3루수 대시 잡고 1루 1루에서 싱 박찬호 내야 한타로 1타점 3루에 있던 변우혁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왼손 최승용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대타 박정호 선수입니다 초브 스트라이크 판을 할거에요 잡아당겼습니다 박정호의 타고 오른쪽 오른쪽 깊숙한 위치에 떨어집니다 박정호의 총시타 3루주자 홈으로 1루에 있던 박찬호 3루까지 한점 더 따라붙는 기아타 읽어집니다 11대 4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고 공은 2루로 2루에서 오우 스틱! 투잡 5루 스틱! 박찬호는 홈에 들어왔습니다 공이 떨어졌어요 박찬호 3루 지나갔습니다. 홈으로. 박정우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원창의 1차 점점점시타. 자 추격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어느덧 5점 차. 11대 6. 1.78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유경수 초쪽 땅볼. 2루 밟으면서 1루까지 더블플레이. 자 느린 땅볼 상루수가 앞에서 끊었습니다. 허경민의 러닝스로어로 이닝이 종료됩니다. 자 7회말 기아 타이거즈가 4득점. 11대 6. 5점 차로 추격을 했습니다. 2.92의 평균자책점입니다. 높이 뛰어버립니다. 중견수 쪽. 자 중견수 뒤로 뜹니다. 담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강승호의 솔로 홈런. 지금도 하이존에 형성되는 볼을 그대로 쳐올려서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승호입니다. 벗어났습니다. 볼냈습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 향하를 타고 좌중간에 안타. 좌중간을 뚫고 펜스까지. 앞선 주자 변우혁 3루로. 3루에 도착했습니다. 한준수의 1루타. 지금 변우혁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하고 있는데 대주자로 교체가 됐습니다. 홍정표 선수가 3루에 들어갔습니다. 밀어쳤습니다. 박찬호의 타고. 우익수 쪽. 우익수. 제라드가 잡았습니다. 상대주자 태검. 홍정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 만회하는 기어타 읽어줍니다. 인상적이네요. 밀어쳤습니다. 자 좌측으로 떠가는 타고. 좌익수 뒤쪽으로. 뒤쪽 담장을 직격합니다. KBO 리그 차단타 신고하는 제라드 역. 좌측 담장 상당을 직격하는 2루타. 부산에 와서 첫 안타. 세레머니도 처음 해보고 있는 제라드 형 선수. 11세이브 4홀드. 2.20의 평균자 측정. 들어봤을 텐데. 괜찮다고. 자 최원준의 타고가 페어볼. 우측에 깊숙하게 굴러갑니다. 박퀸 투수 김태견의 초골을 공략하면서 2루타. 최원준. 긴장감이 다르잖아요. 자 초골을 퍼 올렸고. 중견수 중견수. 잡아 냅니다. 대타 김태군. 10승 고지에 올라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곽빈 선수. 페이수스와 공동 1위가 되겠습니다. 빗맞은 타구. 1루수 잡아냅니다. 강승호. 1앤투. 밀어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주자. 3루까지만 갔습니다. 6경기 나왔었는데. 4이닝 5실점이었어요. 김선빈 선수의 타구가 높이 뜨면서. 오!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김채호 선수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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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